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가 언론인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민주당 측에서는 김만배가 언론인들에게 로비를 한 것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로비를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앞서 김만배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대한민국을 대장동화 하려고 한 것이라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두고 황당무계한 음모론이라면서 정진석 위원장의 주장이 맞는 얘기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면서 김만배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기자들이 실제로 어떠한 기사를 썼는지 살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중앙일보의 A기자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쓴 칼럼에서 대장동 사업 주변에 이재명 지사의 깐부들이 포진했음이 드러났다라는 이런 기사를 썼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기사들이 정말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김만배하고 돈거래를 했다라는 한국일보 비기자도 마찬가지라면서 해당 기자는 2022년 10월 26일 칼럼을 통해서 검찰의 대장동 사와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을 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쯤 되면은 김만배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했고 지난 대선에서 김만배 친누나가 윤 대통령의 부친의 주택을 매입했다라는 사실도 들어왔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기승전 이재명 타령을 하고 있지만은 대장동 사건을 두고 세간에서는 파도파도 국민의힘만 나오고 있다면서 정진석 위원장의 주장과는 반대로 김만배와 관련해서 파도파도 윤석열만 나오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주장이고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별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논평을 보고 있으면은 김만배한테 돈을 가장 많이 처먹은 한겨레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은데 한겨레 편집국장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쪽하고 9억원의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편집국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신문사에서 어떠한 보도가 나갈지 편집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김만배가 여기에다가 가장 많이 기름칠한 것은 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지 참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저격을 해왔던 매체인데 왜 여기에다가 기름칠을 한 것은 민주당이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대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김만배가 본인 입으로 직접 이재명하고 한배를 탔다라는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며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은 김만배가 이재명하고 한배를 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사에다가 기름칠을 하고 다녔다라는 말인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남욱 같은 경우에도 김만배는 계속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돈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했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민주당 말에 따르면은 김만배는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했던 행동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그들이 했었던 이러한 행동들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면은 할 수가 없는 행동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놓고 보면은 김만배는 원래 뭐 정치적인 신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사람이고 여기저기 붙어먹고 다니면서 돈만 챙기면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름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이고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손이 닿는 데까지 전부 다 감아 놓았다가 판세가 기우는 거에 따라가지고 이리저리 붙어먹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에 이재명 쪽에다가 배팅을 걸었다가 이게 헛발질하는 바람에 밥상이 전부 다 뒤집어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거기에도 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친구가 돼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 회장님에게 그 어린 손자애가 고민하지 말고 둘 다 친구가 되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한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 김만배도 비슷하게 밑밥을 깔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상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재명 본인이 본인 입으로 설계했다라고 말한 사업에서 김만배 패거리가 들어가가지고 여러가지 작업을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는데 이걸 두고 이 사건에서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시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러다가 나중에 성남시장은 윤석열이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편 현재 민주당에서는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조금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이재명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강성 지지층하고 더욱더 붙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심지어 이번에는 기사에 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카톡을 보내라라는 이런 발언을 노골적으로 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면서 손가락 한 번만 눌러주면 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했고 기사를 보고 좋아요 한 번 눌러주는 것에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친구들에게 진실을 보도한 진실이 적힌 카톡 한 번 보내주는 것이 어려운가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만 명이 하루에 열 번만 실천을 하면은 거대 언론사 하나보다도 큰 위력을 발휘한다면서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될 때다 행동을 할 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의 두루킹 사건으로 언론조작 정당이라는 오명을 썼는데 현재 당대표가 조심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대놓고 본인의 강성 지지층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여론조작을 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처음도 아닌데 지난 대선 때도 기존 언론을 불신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언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유사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1월 달에 부산 유세에서 지지애들을 모아놓고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소문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면서 상대방 윤석열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고 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언론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카톡이라든가 텔레그램, 댓글,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언론이 묵살하고 있는 진실을 알리고 왜곡된 정보를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재명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당연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고 언론을 기계처럼 다수의 지지자를 동원해가지고 댓글이라든가 카톡 퍼 나르기 등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며 또 이재명은 본인에게 유리한 기사라면 그거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전부 다 공유하면서 이걸 진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잘못된 기사가 있으면 팩트를 가지고 잘못을 반박을 해야지 무조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진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이재명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조작 수사이고 거짓 수사이고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아니 검찰이 조작을 했으면은 뭐를 조작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수사라고 했는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찰하고 다투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야당 탄압이고 검찰이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 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설득이 안 되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석에 몰리니까 정말로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이른다라고 해가지고 진실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어떤 프레임이라든가 여론전이 아니라 진실관계를 다투어야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론 선동으로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착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